아직 많은 분들에게 소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서 제가 빨리 준비를 했고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빨리 신청을 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달공학 에러입니다. 텍스트 입력을 하면 동영상이 만들어지는 진짜 신박한 AI가 나와서 오늘 준비했는데요. 또 요런 거 우리 채널에서 굉장히 빨리 알려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런웨이라는 회사에서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을 이용해서 기존에 있는 이런 영상을 텍스트로 이렇게 입력하면 사사삭 저렇게 바꿔주는 굉장히 놀라운 영상인데요. 요게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쓸 수 있지 않고 이걸 쓰려고 하면은 미리미리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걸 빨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저도 이미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상 지금 저렇게 책을 놓는데도 건물이 되어버리는 이러한 영상이 가능하게 되게끔 하는 기술적인 내용도 살짝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2021년, 2022년 이렇게 하면서 대화창, 채팅창을 통해서 프롬프트로 입력을 받고 그걸 통해 이미지를 생성하는 다양한 AI 모델들이 나왔죠. 2020년까지는 이 GAN과 같은 제너리티브 모델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다양한 샘플들을 막 만들어내면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어떠한 인물도 탄생시키고 물체도 탄생시키는 게 집중이 되어왔다고 하면은 2020년대에 들어와서는 디피존 모델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입력을 하면은 그걸 그대로 이미지화를 해주는데 이게 퀄리티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릴 런 레이라는 회사는 이 레이턴트 디피존 모델 여기서부터 스테이블 디피존 모델로 넘어가면서 텍스트로 입력된 거를 이미지화해서 처리하는 데에 합계와 공동 연구를 한 결과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스타트업을 열게 되었고 실질적으로 이 동영상까지도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한 젠원이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논문이 이 스테이블 디피존의 기반으로 하는 레이턴트 디피존 모델이라는 논문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는데 저기 저자 밑에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면은 이 독일에 있는 대학교 그리고 오른쪽에 런웨이 ML이라는 이 회사가 있죠. 독일 미낸대학교의 컴퓨터 비전 머신러닝 연구실 여기와 함께 공동 연구를 해가지고 일찍이 이 레이턴트 디피존 모델이라는 걸 기반으로 AI를 통한 이미지 처리에 대해서 굉장히 근본적인 학술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이미 이제 기터브를 통해서 오픈소스로도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은 이미 또 잘 아시겠지만 이걸 가져와가지고 한번 이 AI 모델을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이 런웨이 ML에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를 웹페이지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글에서 런웨이 ML 이렇게 치면은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게 있죠. 여기 딱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Everything you need to make anything you want. 그러니까 우리가 텍스트로 입력을 하면은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준다. 그게 이미지 뿐만 아니라 동영상까지 같이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부분은 요 부분이죠. Announcing Gen 1, The Next Step Forward for Generative AI 라고 되어 있죠. 요 부분이 바로 텍스트로 입력하고 동영상을 입력해 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동영상을 바꿔주는 그 서비스가 되겠는데요. 여기에 딱 들어가 보면은 샘플로 보일 수 있는 이러한 영상들이 보이게 되겠습니다. 아래 내려가 보시면은 자 여기 보이십니까? 기존에 있는 이런 영상, 일반적인 지하철 영상인데 텍스트 입력을 통해서 이렇게 애니메이션화, 일러스트레이션화 할 수도 있는 것이 되겠고요. 스타일을 이제 이런 일반적인 사람을 요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그냥 수작업으로 한다면은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원래 있는 원본 영상에 이러한 이미지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바꿔서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책을 뒀는데도 이 책을 이제 빌딩처럼 표현해달라 하면은 야경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다는 점. 정말 우리가 커스터마이징 해서 어떠한 이미지를 생성하고 동영상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바로 보여주는 예가 되겠죠. 그리고 어떠한 개가 있는데 얘를 전박이 개로 아예 바꿔버리는 동영상까지 만들어버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부분이죠. 이전에는 이게 좀 약간 어색했다, 퀄리티가 떨어진다 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모델의 학습을 점차 강화한 다음에 요거를 상용화할 정도까지도 왔다라는 것이 되겠죠. 이게 불과 이제 몇 년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이제 이러한 특정한 이미지가 없는 것들도 이제 렌더링을 통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는 요런 것도 될 수가 있겠죠. 그 외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렇게 표현하는 것들이라든가 다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뀔 수 있다는 점 그런 걸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는 동영상조차도 며칠이고 작업을 해야 하는 동영상을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 준다고 하니까 정말 시장에서는 게임 첸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아직 많은 분들에게 소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서 제가 빨리 준비를 했고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빨리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걸 빨리 말씀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 여기 리퀘스트 억세스에 들어가면은 구글 폼으로 이거를 제출을 할 수가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쭉 입력을 하면은 아직 저도 이제 그 억세스 그랜트가 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억세스가 되면은 이걸 이제 작업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 저도 이제 수락이 되면은 요거를 시현해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디퓨전 모델 뭐 스테이블 디퓨전이 뭐냐 이런 얘기 계속 나오죠. 요거에 대해서 짤막하게만 소개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퓨전 모델들은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개념이 상당히 재밌어요. 저기 보시면 지금 오리지널 이미지가 있고 저기에 생성된 이미지가 있는데 중간에 있는 저 표범 사람을 저 표범 형태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해서 표범화된 사람의 모습이 이제 오른쪽에 생성이 된 것이 되겠죠. 근데 왜 디퓨전이냐 디퓨전 확산이잖아요. 뭔가 확산시켰다가 다시 이제 뽑아내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원래 오리지널 이미지에다가 제일 오른쪽에 있는 오리지널 이미지가 있죠. 저게 해서 이제 노이즈를 점점 넣습니다. 그러니까 S자가 있는데 저기 노이즈가 넣으면 이렇게 막 뚱뚱하게 이상하게 표현이 될 거잖아요. 저렇게 노이즈를 계속 더해가는 이 포워드 프로세스를 이제 거친 다음에 포워드 프로세스를 쭉 가는 거를 반대 과정을 리버스 프로세스라고 하는데요. 노이즈가 된 거로부터 다시 역으로 데이터를 복원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복원이 안 되잖아요. 그냥 노이즈가 있으면 복원이 안 되니까 이 중간 과정을 막 이터레이션을 돌면서 이 부분을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노이즈를 넣으면 이러한 형태가 된다. 이런 것들을 학습해 놓으면 반대로 노이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추론을 해낼 때 원래 있는 이미지로 복원해낼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랜덤한 노이즈로부터 어떠한 이미지를 다시 추출을 해낼 수 있는 새로운 생성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디퓨전 모델에 대한 설명인데 이번 젠1에 도입된 이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크게는 이러한 구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세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텍스트로 입력을 받는 부분이죠. 우리가 어떤 이미지나 동영상을 처리하려고 하면은 텍스트로 어떠한 힌트를 입력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게 틴트 텍스트 자체는 자연어잖아요. 우리가 일상으로 쓰는 언어이니까 이 일상 언어를 이미지화해서 반영을 해줄 수 있는 변환기가 필요하겠죠. 그 부분을 이제 텍스트 인코더라고 하는데 흔히 토커나이저라고 부르는 이 과정은 이 문장이 단어 단어들을 추출해가지고 얘네들이 어떠한 이미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분석해내는 과정으로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768개의 차원을 가진 벡터를 형성하는데 원래가 우리 이미지 처리를 하려면은 픽셀마다 어떻게 한다. 우리 CNN 알고리즘 이런 거 적용하면은 픽셀마다 어떻게 되고 얘네들의 코릴레이션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분석을 하잖아요. 그림이 있는 그대로의 픽셀 픽셀 단위의 처리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레이턴트 벡터라고 이미지의 속성을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차원에서의 데이터를 추출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에 있는 거에서 이미지화를 할 때 단순히 이미지로 이렇게 맵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 부분은 이렇게 처리됐으면 좋겠어. 여러분은 좀 흐리게 됐으면 좋겠어. 사람은 사라져야 돼. 얼굴은 더 늙게 만들어야 돼. 이러한 여러 가지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레이턴트 벡터를 형성하는 거죠. 요게 중간에 있는 저 이미지 인포메이션 크리에이터를 저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것은 유닛이랑 스케줄러라고 돼 있는 요러한 모델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레이턴트 벡터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 속성들을 이제 이미지 처리화하는 것이 되겠죠. 요 부분에서 디퓨전 모델이 사용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이즈화 돼가지고 막 노이즈 돼 있는 것들을 이미지 속성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텍스트에서 추출한 이미지 속성에 따라서 이 노이즈로부터 이렇게 다시 추론을 해내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이미지 디코더라고 돼 있는 부분 자세히 보면은 오토 인코더 디코더라고 돼 있죠. 인코더도 했다가 디코더도 한다. 결국 마지막에 최종 이미지를 생성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인코더 부분은 이제 앞서 나온 이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통해서 나온 어떠한 이미지를 수학적 원리 통해서 그 값을 특징을 추출을 해내는 과정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인코딩된 결과를 딱 뽑아내놓으면은 그 값을 바탕으로 원래 이미지 원래 우리 픽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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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가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거를 복원해내는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중간 과정의 디퓨전 모델은 어떠한 속성을 뽑아내서 이거를 어떠한 속성으로 반영해야 될 것이냐를 다시 추론을 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거를 원래 이미지에서 어떻게 바꿀 거냐 하는 거를 이미지 디코더에서 수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모델이 실제로 이 비디오 DRAM 있잖아요. 비디오 VRAM 쪽의 용량도 그렇게 많이 차지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수기가바이트 수준의 용량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일반 소비자들도 이거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AI 모델이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구글 폼을 통해서 이걸 억세스해달라고 폼을 신청을 한 상황이 되었고 실제로 이게 또 제가 설명드린 미드전니와 같이 디스코드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거기에 이미 들어가보면 전부 다 아 이거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빨리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말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억세스가 이제 그랜트 되면은 저도 시연을 해서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고 여러분도 지금 바로 신청을 하셔가지고 억세스어빌리티를 이제 획득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GPT처럼 채팅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는 것과 동시에 이미지를 생성하고 더군다나 내가 원한대로 동영상을 처리해주는 시대가 온 것만 같은데요. 향후 런웨이 ML의 행보를 계속 주목을 해야 될 것이 이러한 생성 모델을 사용을 함으로써 크리에이션 시장에서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임팩트를 줄 것 같거든요. 향후에는 이러한 제 모습까지도 완전히 AI로 대체가 가능할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휩싸인 안대공학 에러였습니다.